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참 괜찮은 태도, 메이븐에서 출판했습니다. 저자인 박지연 작가는 KBS 다큐멘터리 3일,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왔는데요. 15년 넘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며,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해답을 찾고 지혜를 얻어왔습니다. 덕분에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수많은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깊이를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읽기가 편안하고요. 일정 부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환절기라 비염이 조금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지연 작가의 참 괜찮은 태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 것. 언제부터인가 암 환자들이 자주 찾는 숲이 있다. 바로 편백나무 숲이다. 편백나무는 침엽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피톤치드가 많은 곳에서 산림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암 치유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전남 장성의 충령산 편백나무 숲에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지막 방법으로 자연 치유를 택한 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 충령산을 찾아 곧게 솟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숲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놀라웠다. 이 엄청난 숲을 만든 게 오직 한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임종국 선생.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폐화가 된 충령산에 자신의 사비를 몽땅 털어 편백나무와 삼나무 253만 구루를 심었고 죽을 때까지 이를 가꾸는 데 바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그렇게 평생을 바쳐 갔군. 편백나무 숲은 지금 많은 이들을 살리는 숲이 되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암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 출연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을 뿐 괜히 방송에 나갔다가 오해나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은 4,5명의 VJ가 하루에 각자 서너명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들의 3일을 담아낸다. 그런데 프로그램 원칙상 사전 섭외 없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현장에 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의 3일을 닮게 될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다. 게다가 3일, 즉 72시간 동안의 취재가 원칙이다 보니 무조건 그 시간 내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야 했다. 그래서 매번 촬영에 나설 때마다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편백나무숲 촬영 첫날 밤 우리는 각자 촬영을 마치고 회의를 했다. 다행히 마음을 열고 촬영에 협조해준 사람들이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충령산에서도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만나보겠다던 담당 PD와 VJ는 딱 한 사람만 간신히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보통 VJ 한 명당 하루에 서너명은 만나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불량의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담당 PD는 별로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섭외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연아, 그분들 예쁜 모습 많이 찍어져.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방송에 담을 생각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이 순간을 예쁘게 담으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촬영을 나서는 길이었다. 담당 PD가 전날 같이 움직였던 VJ에게 어제 갔던 그 숲으로 다시 가자고 했다. 나는 당연히 어제 만난 암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나 보다 했다. 그런데 PD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어제 촬영팀이 예고도 없이 찾아간 터라 혹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찾아가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하고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 특히나 다른 이의 생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방송 아이템으로만 대해온 건 아닐까. 프로그램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자들에게 방송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촬영 때문에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섭외한 사람들만 해도 그렇다. 말기암 환자에게는 내가 촬영한 모습이 마지막 기록일 수 있다는 생각에 PD는 최대한 예쁘게 찍는 걸 우선으로 하라고 말한 것이다. 다행히 아직 촬영이 남아있었고 나는 PD의 말대로 촬영을 허락해준 암 환자와 남편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새어나오는 예쁜 모습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자로부터 암 환자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배웠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아무리 일로 만난 사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일도 결국 사람이 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보다 사람을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다큐 3일 방송을 위해 명동 거리를 취재할 때의 일이다. 땅값 비싼 명동에만 있는 특별한 구조에 공간이 있었다. 빌딩과 빌딩,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새 공간을 가게 터로 활용하는 것. 내가 찾은 그 가게도 그런 구조의 공간이었다. 지나가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건물과 건물 틈새에 가판대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가게 사장은 밖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진짜는 이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가판대 안쪽 비밀 통로로 초대했다. 건물 틈새의 좁은 공간에 뭐가 있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되었기에 나는 얼른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쫓아갔다. 들어가 보니 통로의 폭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양쪽이 벽으로 막혀 있어 햇볕이 들지 않는 탓에 낮인데도 어두웠다. 한참 그녀의 등을 보며 따라 들어가니 낡은 목조 사다리가 보였다. 사다리 위 세상은 그야말로 놀라웠다. 여기에 무슨 공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잠도 잘 수 있다고 하고 그 옆 작은 공간에서는 세수도 하고 식사도 한다고 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릇과 접시, 세면도구, 가스레인지 등 살림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살뜰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 많은 명동거리,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 이런 삶의 역사가 흐르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신기한 마음으로 사다리 위 세상을 구경하다 보니 문득 만화, 피너츠의 주인공인 스누피의 집이 떠올랐다. 알다시피 스누피는 빨간 집에 사는데 그 집안이 공개된 것은 내 기억에 딱 한 번이었다. 스누피가 집안으로 들어서자 일단 계단이 나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각종 트로피와 스포츠 도구들, 캐비넷이 있는 거실이 보이고 마법 연구를 위해 마련된 연구실과 여러 방들이 있었다. 심지어 그곳에는 스누피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비롯해 탁구대, 당구대까지 설치돼 있었다. 스누피의 펄럭거리는 귀를 따라 집안 곳곳이 하나씩 보여질 때마다 나는 왠지 짜릿하고 통쾌했다. 그래봤자 계집이라는 사람들의 통념을 보란 듯이 뒷옆은 너무나 멋진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보여준 사다리 위 세상도 그랬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명동에 이런 곳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 지하에서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통행 금지 시절이어서 밤이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화로에 밥도 지어먹고 똘똘 뭉쳐 지냈다며 남들은 해보지 못한 소중한 추억들이 많다고 했다. 19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일을 시작한 그녀가 처음 남편을 만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는 매일 4시만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었다고 한다. 그는 늘 그 시간이면 와서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1년쯤 지나니 어느덧 4시만 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 틈새에서 장사를 했을까 신기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통로 깊숙이 살림살이가 있었고 그 세월이 무려 30년이었다. 무엇보다 그 공간이 빛났던 이유는 그녀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과 삶을 긍정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녀는 명동거리에 지난 역사를 꿰뚫고 있으며 그 발전을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내가 방송 때문에 취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랬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에 숨어있는 놀라운 공간을 보지 못했을 테고 그렇다면 나에게 그녀는 그냥 명동거리에 있는 수많은 상인 중 한 명으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취재한 후 명동거리는 나에게 그 전과 다르게 다가왔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보면 여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궁금했고 예전 같으면 스쳐 지나갔을 상인들을 볼 때도 이 사람은 또 어떤 역사와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너무도 유명한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다. 취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린다. 명동거리에서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조그만 가판대에서 이런저런 잡동산일을 파는 한 여자에게 그런 역사가 숨어있을지 미처 몰랐다. 그러니 인연이라는 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가.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담겨있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이번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와서 나를 놀라게 만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마침 날이 좋아서 마침 날이 좋아서 전 400회를 앞두고 다큐 3일의 시선으로 다큐 3일의 시선으로 현장을 기록해보면 어떨까 해서 물어 물어 연락을 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무한도전의 팬이었기에 나로서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며칠 뒤부터 다큐멘터리 VGA로서 3개월간 무한도전 현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무한도전 멤버들과 스태프들은 다큐팀이 낯설 텐데도 모두 편하게 받아들여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녹화 현장 밖에서 방송인 유재석을 촬영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그의 차에 동승을 하게 되었다. 차에서라도 조금이나마 쉬면서 다음 녹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카메라를 든 낯선 사람이 인터뷰를 하자는 게 그의 입장에서는 꽤 불편한 일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인터뷰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마침 코디네이터가 입고 있는 패딩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주저리 주저리 말을 꺼냈다. 방송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겨울에 제일 편한 게 롱패딩인데 나는 아직 없다고 코디네이터가 부럽다고 사실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다음 현장에 도착했다. 먼저 와있던 스태프들이 차문을 열고 그를 찾았다. 바로 이어질 녹화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을 하려는 것 같았다. 더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 얼른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뒤에서 지연아 어디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였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간단히 통성명은 했지만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적잖이 놀랐다. 보통 현장에서 사람들은 나를 부를 때 저기요라고 하거나 촬영 감독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썼다.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일일이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인지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 것이 계속 가슴에 나왔다. 잠깐의 대본 미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주어지자 나는 다시 차에 탔고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무명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며 지금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해가 져서 차 안이 어두웠지만 조명은 켜지 않았다. 카메라도 들지 않았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마지막 촬영 날 토토가 무대가 한창이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스태프들이 이 무대 하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서인지 촬영을 하면서도 감회가 남달랐다. 모든 녹화가 끝난 뒤 무대 뒤에서 김태우 PD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다. 사실 지금 아내가 분만실에 있는데 녹화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다른 스태프들 역시 밤낮 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방송을 해나가야 하나 싶다며 울컥했다. 13년 동안 국민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며 매주 반복됐을 그의 고뇌가 느껴졌다. 인터뷰를 마치고 녹화장 밖으로 나갔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유재석이 보였다. 녹화 끝난 지 40분이 훌쩍 지났는데 왜 저기에 있는 것일까?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는 패딩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차 안에서 말했던 코디네이터가 입고 있던 바로 그 패딩이었다. 그는 나에게 패딩을 내밀며 말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가 이 패딩 입고 싶어 했던 게 기억이 났다고. 그러면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에 카메라를 들었다. 다큐 3일을 하며 몸에 뵌 습관이 그가 나에게 전하는 인사와 마음마저도 반사적으로 카메라에 담게 만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촬영했고 그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고는 패딩을 안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VJ가 아닌 인간 박지연으로서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제대로 된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한 채 글을 보냈다는 것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지만 동시에 나의 순간을 잃었다는 회의감이 들었다. 카메라를 들고 삶을 기록해야 할 때는 지극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면 그와 나 사이에 사적인 감정이 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맞는지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둬야 하는지 정답이 없기에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그와의 마지막 인사를 계기로 나는 한 인간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 표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내면서도 일터에서 만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소한 일들을 기억하고 표현할 줄 아는 그를 만난 덕분이다. 그렇게 일의 성취만큼 오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난 후 정말 고맙게도 나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받았다. 진심 어린 환대와 세심한 친절 속깊은 위로의 말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감사를 미루지 않고 표현하게 되었다. 나의 일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김영아 작가는 예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화려한 스펙의 창의성까지 요구하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는 꿈을 꾸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만약 자신이 2%의 저성장을 기록하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실직한 아버지와 빚으로 남은 대학 등록금이 있었다면 자신은 아마도 작가로 등단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과거는 외국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는 말이 있다. 나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과 달리 집집마다 차가 있지 않았고 골목은 비어있고 돈은 거의 아버지 혼자 벌고 자식들은 별 걱정 없이 구슬치기하고 대학 나오면 쉽게 취업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좋았지만 청년들이 그 말을 새겨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더 좋았다.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떠들어도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통쾌하기까지 했다. 김영아 작가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자료를 찾다가 그의 책 말하다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했다. 사인회 같은 자리에서 젊은 독자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이 제 독자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 그들이 자기의 존엄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스펙 쌓기도 바쁘고 그 와중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왜 소설 같은 걸 읽을까요? 크게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듣기도 한단 말이죠. 그건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인간다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존엄성을 위해서 쌓아오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남아 다음날 김영아 작가에게 물었다. 혹시나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취준생이나 불안정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특히 많이 물어보는 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자꾸 이런 일을 겪나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힘이 약해서 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말했다. 저는 20대 때는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그랬죠. 원고료 같은 거 떼먹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듣게 되죠. 그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다더라.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자책하지 말라고 뭘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하고 만만해서 당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살다 보면 가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보통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을 한다. 하지만 김영아 작가의 말처럼 힘이 약해서 만만해서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게 된다. 무례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지위와 권력에 약하고 그것이 없는 일을 함부로 대한다. 그러니 일일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고 싶어 하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만 힘이 약해서 만만해서 당하는 일을 줄이려면 결국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김영아 작가는 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더 오랜 시간 스마트폰에 무심할수록 더 힘이 강한 사람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자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멀어지는 사이 지위가 낮은 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부자나 권력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중요한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의 타격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애타게 구직을 하는 어제 면접을 본 회사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는 젊은이가 스마트폰을 끄고 친구와의 대화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렵다. 그건 사치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라든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의뢰 처지에 있는 이들 역시 스마트폰의 전원을 함부로 끄지 못한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나는 아직 스마트폰의 전원을 함부로 끄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함부로 자책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겨울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2009년 쌍용자동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60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 대상에 오른 노동자 대부분은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파업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폭도가 되었고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견뎌야 했다. 그 과정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30여 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그들은 4년째 복직을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심리치유센터 와락으로 가서 그들의 3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남편에게 올려보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송 및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익숙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만큼 실망도 컸던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찍어가도 우리 이야기는 짧게 편집되지 않느냐고. 나는 이번엔 한 시간 동안 방송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기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원래도 조용한 성격이지만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더 약해진 듯 보였다. 남편이 일평도 안 되는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까. 자랑스러운 남편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몇 년째 일터가 아닌 시위 현장에서 남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리고 그녀 그녀 또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노동자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권지영 와락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평택 지역에서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인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라는 게 낙인이 된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원하지 않았던 낙인이 지켜버린 사람들 하지만 남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저 남편이 얼른 철탑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다. 철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말없이 창반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나 묻지는 않았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철탑 밑으로 걸어가 도르래에 도시락을 실어 올려보냈다. 그리고 가만히 올라가는 도르래를 그 너머 철탑 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전화를 연결해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인터뷰를 했다. 몇 개의 질문을 마치고 나서 나는 옆에 있는 아내의 안부를 전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되지 않는 시절이었다. 남편이 철탑에 올라간 건 50일 전 서로 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 나는 촬영을 멈추고 아내에게 카메라 뷰파인더를 보게 했다. 그러고는 카메라 줌 버튼을 계속 눌러 남편을 작은 화면으로 남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남편은 오래 면도를 못한 탓에 길게 자란 수염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언뜻 보기에도 수척해 보였다. 아내는 애써 웃으며 수염이 언제 일이 길었어? 라고 말을 건넸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 미소를 지우며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둘은 오랜만에 뷰파인드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 남편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 잠시 생각하던 그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가족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철탑 위에 남편을 뜨고 아내는 다시 차를 탔다. 언제쯤이면 남편이 철탑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가족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촬영을 마치고 아내는 내게 뷰파인더로 본 남편의 수염난 얼굴이 계속 생각난다고 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간절히 바랐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는 학교에 가고 저녁엔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밥을 먹고 같이 잠드는 하루. 그런데 그런 일상을 도둑맞은 건 한순간이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도대체 언제쯤 그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심리치유센터 와락의 발표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아내의 48%가 1년 내에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3일 동안 와락에 취재하며 잊히지 않는 장면이 또 하나 있다. 서너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실뜨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도 어릴 적 했던 놀이라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보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뭘 만들고 있는지를 보고 놀랐다. 아이들이 실로 철탑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고 노동자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게 현실의 불행은 겪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곳까지 잠식한다. 뉴욕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두 달 동안 찍었던 다큐멘터리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하루는 한국에 가기 전 나름의 자유시간을 즐기러 재즈클럽에 갔다. 관광 코스로 알려진 곳이 아니다 보니 관광객은 나뿐인가 싶던 중 저쪽에 내 또래 여자가 보여 말을 걸게 되었다. 그녀는 베네수엘라에서 왔다고 했다. 그녀도 내일이 뉴욕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아직 자유의 여신상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나도 아직 못 봤는데 그럼 내일 같이 보러 갈까? 우리는 서로의 인스타그램을 공유했고 다음날 2시에 만나기로 했다. 혹시라도 안 오면 어쩌나 걱정되었지만 역앞에 다다르자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해 페리에 올라탔다. 그녀 그녀는 베네수엘라와 프랑스가 처음으로 수교를 맺고 교환 학생을 선발했는데 운 좋게 자신이 뽑혔다고 했다. 덕분에 행복하게 파리에서 대학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베네수엘라 경기가 너무 악화돼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인 뉴욕 여행이 마지막 해외 여행이 아닐까 싶고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이다. 사실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목표였지만 지금은 흐릿해졌단다. 자신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나는 외국어도 능통한데 다른 나라에서 직업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정부에서 여권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 종이가 없었어. 나는 제도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종이가 없어 여권을 만들 수 없고 그로 인해 해외도 나갈 수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페네수엘라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익히 들어왔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단 몇 줄의 기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한 불행과 절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다. 하루에도 수천명씩 죽어간다는 뉴스를 무기력하게 봐야 했고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나라가 속출했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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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유였지만 똑같이 해외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실로 철탑을 만들듯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깨달았다. 하나 둘 늘어가는 제 안에 익숙해지고 급격히 변해가는 여러 환경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에 깨어 있어야 할까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적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돼지의 삶과 성자의 삶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이 그 둘을 나눌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타인을 함부로 동정하지 않는 태도 지난해 유키즈 촬영하며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적인 이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나는 배우 구교환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한창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기에 내게 주어진 인터뷰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분 1초가 아까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그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세 학번 아래 후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데 있어 무척이나 신중한 사람이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문득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두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감독이자 배우로서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해온 스태프들에게 혹시 미안했던 적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몇 해 전 어느 자리에서 독립영화 현장에서 같이 고생한 동료 스태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후회가 된다고 했다. 왜 후회가 되는데요? 그는 스태프들에게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일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마치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열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자칫 스태프들의 숭고한 열정을 깎아내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 것이다. 선배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영화 만들 때 보면 진짜 다들 좋아서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솔직히 부끄러웠다. 그가 열악한 촬영 현장에서 고생한 일화들을 들려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즉, 나 또한 스태플들이 힘든 일을 버텨가며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우며 힘든 일 하느라 고생이 맞느라고 말하면 오히려 힘이 빠지곤 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에 따르는 고충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연민이나 동정의 눈길이 느껴지면 갑자기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던 장면이 흑백 화면으로 전환돼 버리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일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커지니까 타인의 동정어린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상대방의 섣부는 동정과 진짜 걱정하는 마음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교한 배우도 정말로 스태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너무 고마운데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그 말을 한 게 아닐까. 미안하다는 말조차 조심해서 쓰려는 그의 태도에서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느껴졌다. 그는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에서 트랜스젠더 역할 연기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상대방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 함부로 그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편견일 수 있다는 것. 상대가 원하는 건 섣부는 동정의 눈길이 아니라 그 어떤 편견도 없는 시선이라는 것.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몇 년 전 촬영했던 조선소 선박 수리 현장이 떠올랐다. 3,500톤의 배가 5년의 항해를 마치고 조선소에 들어오면 약 100여 명의 기술자들이 배를 수리하기 시작한다. 귀가 찢어질 듯한 괭음을 이겨내며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 용접하면서 생기는 불꽃과 여기저기 쌓여있는 철재물 튀어나와 있는 전선 그리고 기름이 묻어있는 계단 카메라를 들고 미태로운 철재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서워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까딱하면 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고 잘못해서 불꽃이 나에게 튀면 어떡하나 덜덜 떨리기까지 했다. 그렇게 나는 계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가 용접을 하고 있는 한 기술자를 만났다. 60대의 그는 이 일을 해온 지 이제 40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다. 한참 더운 여름에 온몸을 덮는 작업복과 용접의 불꽃까지 더해져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다. 용접을 마치고 목이 마른지 생수병을 찾는 그에게 나는 물었다. 힘드시죠? 그러자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 기술로 밥벌이를 해온 게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자신의 손을 거쳐서 나간 배가 셀 수 없이 많아 참 뿌듯하다고. 자신이 고친 큰 배가 바다로 나가는 걸 볼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 없다고 말하며 생수를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 물이 그렇게 많나 보였다. 그래, 저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면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린 후 마시는 물맛은 얼마나 달까. 저 물맛을 못 느껴본 내가 어떻게 감히 저 고생을 동정할 수 있을까. 나는 그에게 힘드시죠? 라는 말 대신 멋있으세요 라는 말을 건네야 했다.